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이 거리의 속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. 작은 창문 너머 아주 오래전부터 가방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.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저희 가방 여기서 만들어서 나가는 가방 가지고 다니시면 복이 행복하고 진짜 사는 맛이 나게 복이 잔뜩 들어가게 그리고 저희가 만든 가방 다 꾸미고 심하게 다 이렇게 담아서 진짜 행복한 삶을 다 노렸으면 좋겠어. 한평생 가방만 바라보고 살아온 신월동 사람들. 이 가방의 달인들이 지금 새로운 꿈을 꿉니다. 가방 속에 담긴 그들의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.